쟤랑 호날받은 어디서 보냐고 야 시커멓게 해가지고 찍으니까 멋있네 아이고 뭐야 뭐야 B 아이고 신호등도 딱 떨어지네 아주 훌륭한 신호등이야가지고 이야 참 빨리 가시라고 우리 이사님 오늘도 운동 많이 하십니까? 아니 언급을 안했어 알겠습니다 부름 좀 봐봐 태백에 햇살이 아니 햇살이 난다 이제 밤낮에 길이가 여러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니깐 해가 조금 짧아지고 신호위반과 60km 축구치고 올라가는구나 아이고 참 열받네 이야 하늘에 그런 황금빛 노래 오늘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는구나 고마늘 길 예 뭐 말하자면 pot vorbere 사무는 네 춥고 보다리 샢가 구나 보다리 샢ет 이제 파투 تع 이곳은 강남구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차는 힘이 좋아 포드가 뭐 짭짭짭짭짭짭짭짭짤 뭐하네? 지랄드 포드 하늘에 저녁노을이 걸렸습니다. 해백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어느새 입주를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폴벌레 소리가 점점 시끄러워지는거 보니까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여름 누가 또 말할사람도 없으니? 여기서는 정치가 항상 또 와 이러면서 아이고 참 천양노을 치고 할 때 집이 좀 흐리네 왜 그러지 모르겠네 아 아 잠시 60km 단속구간입니다 저 산이 그러고 참 잘생긴 산이야 백운산 옛날에 백운산 호랑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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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 도저히고 잠시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구간입니다 하늘이 그늘을 이끓이는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육이 사라졌어서 깔았네요 여기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뚜껑 없는 택시구만 뚜껑 없는 택시 전방에 과속밤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밤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밤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밤지턱이 있습니다. SUiyiyiyis 바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구름eles 구름 걸음 오 이 아름다운 강원도 정상군 보안을 많이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도깨비가 탕광할 때 꼬면은 다닥 붙어가지고 지붕에는 판가루가 새카맣게 앉아있고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그러면은 요 부근에 그 옛날에 40년쯤 전에 그 버스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비가 오면은 그냥 죽탄이 그냥 죽탄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 석탄을 캐다보면은 또는 운반을 하다보면은 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요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 흘러 내려가지고 비가 오면은 여러분 빗물하고 섞여가서 그 죽탄 질커덕 질커덕하는 그 죽탄이 이 길 근처에 이렇게 전반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마치 진흙 진흙에 이렇게 물 묻은 것처럼 석탄가루가 시커멓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판백산 도깨비가 지나가는 곳이 여기가 저 옛날에 그 박십리 이 박십리 올라가는 입구인데 저 앞에 좀 반짝반짝하는 데가 저기가 옛날에 저 강원도 정성군 고한업 문화극장 문화극장 맞나 문화극장이 된 자리입니다 참 한강이 번창할때는 극장도 있었고 다방도 한 열 대군데가 있었고 자 그러한 아이고 저 멀리 한백산이 그냥 화면에 딱 들어옵니다 한백산 높은 산 한백산 1573m 도깨비가 살고 있는 한백산 골짜기 어 글쎄 가자 가자 태백으로 가자 강원도 정성군에 강원랜드 왔다가 태백으로 넘어간다 아이고 이거 뭐야 혼나네 혼나 아 혼나야 혼데야 바람참 십장은 신호등 황금이름으로 열렸어 우측컵 위에 주의하세요 잠시 후에 폭우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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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흘러가네 꽃같은 흐름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꽃같은 흐름입니다 아이고 파람 또 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이씨. 아 불러. 뭐 불러. 헤어질 사람 앞에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이 가면은 동상북도 물진 쪽인 것 같은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가난다 고고고고고 정돈다 고고고고 정돈다 고고고고 정돈다 고고고고 한국의 사람이라 한국의 사람이라 한국의 사람이라 전방에 과속한 제작되십니다. 아이고 왜 이제?